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고등학교에서 온 윤석원이라고 합니다 PC방에서 컴퓨터로 보고 있었는데 지명돼서 엄청 기뻤습니다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강점은 완벽한 제구력입니다 변화 후구랑 섞어서 땅볼 유도해서 검사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석을 좀 많이 늘려보고 싶습니다 표정 변화가 잘 없고 화가 잘 없어가지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강백코어 선수 엄청 잘 쳐가지고 승부해보고 싶습니다 룰모델은 오주원 선배님 그때 한번 던지는 거 봤었는데 배울 점도 많고 그래가지고 룰모델으로 삼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랑 생활도 다르고 이제 좀 적응해가고 있는데 시설도 완전 좋고 친구들도 다 새로 만나고 좋은 것 같아요 동기들은 원래 다 몰랐는데 여기 올라와서 전부 다 친해지고 선배님 중에서 제 선거 출신으로 김현웅을 부르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친해진 것 같습니다 2022 시즌 목표는 고척 마운드 한번 밟아보는 거고 정기적인 목표는 매년 10승 이상 하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184입니다 184입니다 85kg 285인 A형 부산입니다 윤석원입니다 한문 뜻이요 악길석의 근원원인데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별명은 딱히 없습니다 취미 게임하거나 음악 듣고 컴퓨터 게임 많이 하죠 롤하고 피파하고 탁구 하늘색 삼겹살 과일 망고 스프라이트 스트레스 원래 컴퓨터 게임하는 스프러인데 이제 못할 수도 있으니까 휴대폰 게임 적에게 당했어요 웹툰 버거나 약간 화를 안 내서 친해지면 재밌고 이래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소심해서 먼저 못 다가가고 약간 그런 아싸다 ISFP 버릇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운드에서 로제니나 모자를 자주 만지는데 손톱 물어 뜯는 걸 고치고 싶어요 유럽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물이랑 도끼랑 불 라이터 마블 영화 좋아합니다 닥터스린 이무진 좋아합니다 존니 윤종신의 존니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떼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공 하나에 다음은 없다 키움에 오게 되었는데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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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ондombie 포기한